축구 핵인사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인사커! 이렇게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사람은 역시 없을 때 소중함을 안다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짠가요? 아, 제가 베트남에서도 봤습니다. 몰래 딱 봤는데 딱 형욱이 형하고 이제 감시태 같이 오프닝하는 모습을 보고 아, 됐다. 이 방송은 됐다. 볼 필요 없구나. 뭔가 콜롬비아 해설 투어였잖아요. 아, 네네네. 오, 안 맞지 않나요? 선물 같은 거 원래 사 오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안 사 오셨는지. 제가 또 감시태 대사님을 위해서 선물 사 왔습니다. 오, 뭐죠? 오, 좀 큰 것 같은데. 다시 주머니에서 빼고 있습니다. 선물을... 과감하게 얘기 한 번 할까요? 네, 과감하게 얘기해 주세요. 바르셀로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야죠! 이거는 바르셀로나에게 익스피리언스. 근데 영어가 나와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아, 익스피리언스. 아, 익스피리언스. 아, 경험. 좋습니다. 벌써부터 결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경기를 제가 직접 직관 가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 핵인싸커 쉬나요? 아, 그때는 제가 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형호 경험하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때는 핵인싸가 결방하는 게... 5천만의 축구 핵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핵인싸커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MBC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U20 월드컵은 MBC 11번. 네네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